한화생명의 판매자 회사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오늘 서울 63 한화생명빌딩 별관 1층 세미나실에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총 자본 6,500억 원, 500여 개의 영업기관과 1만 9천여 명의 설계사로 구성된 초대형 보험 판매 전문 회사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출범과 동시에 법인대리점, 주의업계 1위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한화생명은 앞으로 상품 개발과 인수심사, 보험심사 기능 강화, 디지털 전환 등 영업지원과 빅데이터, 헬스케어 등 디지털 관련 신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